설 명절에 군산지역 추모관 이용이 제한됩니다.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모관 하루 방문객을 1천 명 이내로 제한하고 설 명절 당일에는 시설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예약은 오늘부터 시 홈페이지 통합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타 지역에서 방문한 가족들과 함께 추모관을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권고됐습니다.